그는 말했다. 내일 너에게 내일 전화할게. 그는 그가 다음날 나에게 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책을 읽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끝냈어. 그들은 그들이 프로젝트를 끝냈다고 말했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끝냈어. 그들은 프로젝트가 끝냈으로 끝냈을거야. 존은 물었다. 너 파티에 올거야? 저는 내가 파티에 올지 물었다. 메리는 말했다. 열쇠를 못 찾겠어. 메리는 그녀가 열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가게에 갈 거야. 그녀는 가게에 간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내일 너에게 내일 전화할게. 그는 그가 다음 날 나에게 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책을 읽고 있어. 그녀는 그녀가 책을 읽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끝냈어. 그들은 그들이 프로젝트를 끝냈다고 말했다. 조는 물었다. 너 파티에 올 거야? 조는 내가 파티에 올지 물었다. John asked if I was coming to the party. 메리는 말했다. 열쇠를 못 찾겠어. 메리는 말했다. 메리는 그녀가 열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가게에 갈 거야. 그녀는 가게에 갈 거야. 그녀는 가게에 간다고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그 사람을 가게 갈 거라고 말했다. 그녀의 가게를 가게를 가게. 그녀는 그것을ging Earl. 그녀는 그녀의 가게를 가게를 가게. 그녀의 가게를 가게. 스포츠